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우주캔지를 먹어볼거에요 우주캔지 안에는 신 우주캔지를 먹어볼게요 우주캔지 안에 신 까루가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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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색깔이 한가지 색이 아니고 두가지 색이 우주캔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연한데 하나는 진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먹어볼게요 내가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일비 파란색만 넣었어요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좀 사요 이렇게 가루를 제거해서 먹어볼게요 아 오 이것도 두가지 색이네 여긴 연하지만 여긴 진해요 진짜 맛있어 너희도 없는 날은 맛있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입맛보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입맛에 대해 말은 없으신데 제 입맛은 맛있어 제가 얼마나 먹었냐면 제가 이렇게 주세요 노랑새 노랑새 자, 먹어볼게요 노랑새 아 쭅 쫄아 쫄아 Holmes 딸 1 헥 아 넋 넋 넋 네 그럼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